사실 한국에서 이 크리츠 장르가 이렇게 되게 추류 장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이렇게 만들게 된 거는 먼저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이 선배님들도 도전해주셨던 분들 덕분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우리의 이런 좀 도전과 뭐 이러한 좀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평가를 받아서 회에서도 좀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잘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되게 환영받거나 막 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.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제작진들과 옆에 계신 배우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